김준호 씨! 목 들을... 왜 이렇게 발라놔도...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오늘의 잠자리의 복불복은 특별히 동구 씨의 진지받게 응용해서 하겠습니다. 응용해서? 그럼 지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보면 텐트에서 자는 거네요? 대파지 그러네 바닥을 그려? 우리 옆에 텐트 있고 있었잖아요 근데 엄청 추운데? 1대1 대결이고요 3판 2선승제로 이기면 실례수침하시고요 주시면 날치지 마세요 박으로 상대를 때려서 데시벨이 더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박이 깨지면 탈락입니다 맞는 사람은 웃거나 이를 보이거나 소리를 내면 안됩니다 웃어도 웃음 처음이라서 입발만 안 보면 되죠 입만 안 보면 되죠 이가 한번... 소리 안 내고 그게 왜 이렇게? 이해 되시죠? 이제부터 본인하고 불투를 하고 싶은 한 명씩 골라주세요 후퍼링이랑 누구랑 할 거야? 이건 뭐 힘쓰다 하고 분리하고 유리하고 그러지 않아 도민이 너 누구랑 하고 싶어? 상관없어 누구랑 덤벼요 그럼 내가 덤빌게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덤빌게 그래 그래 1, 2, 3 1, 2, 3 1, 2, 3 어때? 메인 이벤트 뒤에 해? 어때? 나가주신 얘기 못하면 돼 가위바위보 자 이제부터 이가 보이시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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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많아도 되는 거 아니야? 어디에 많아도 되죠 99.4 69.4 아 힘들다 이거 뒤에 금방 100 이상 나가나? 2, 3, 4, 3, 3, 2, 1. 자요 반가파! 자요? 둘 다! 1 대 0. 개 그냥 colleague, 제일 Ф croissant! 1 대 0. 대답! 영상 가면 될 거 같은데? 네? 풍식극적이다! 로봇이냐? 아 깼어! 아 깼어! 깼니까 모르지! 안녕! 잘 가! 자. 안녕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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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대기! 우와, 대기! 우와, 대기! 정준휘 형, 실력 지침! 우와! 알았어! 또 짓말이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